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디베이서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로 강화학습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강지경입니다. 강화학습은 다양한 머신러닝 분야 중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2018년 작년에 AWS는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 누구나 강화학습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소개와 여러분이 강화학습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AWS 디베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제에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 소개를 드리기 전에 AWS 디베이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WS 디베이서는 강화학습 문제를 자율주행에 적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강화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리인벤트에서 출시한 로봇 자동차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닷컴에서 주문하실 수 있지만 강화학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꼭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WS 디베이서 콘솔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강화학습 모델을 쉽고 빠르게 트레이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상의 레이싱 시뮬레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 잘 동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싶으시다면 AWS 디베이서 리그에 참여해 보십시오. 올해 2019년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AWS 서밋의 실제 트랙과 AWS 디베이서 콘솔에 있는 가상 트랙에서 다양한 리그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넓은 의미의 AI와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는 좁은 의미의 AI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좁은 의미의 AI의 한 예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보다 작은 개념으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통계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은 많은 양의 레이블이 달린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델을 만듭니다. 환경과 보상함수를 사용해서 강화학습 모델은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최근에 강화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두 번째, 운송과 물류, 그리고 금융거래 알고리즘과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게임 영역에서도 오토플레이나 부정사용자 검출과 같은 분야에서 강화학습이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바둑 게임에서 오픈AI의 5라고 하는 봇들이 도타2라는 게임에서 세계 챔피언들을 꺾은 뉴스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와 같은 성과는 모두 강화학습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은 강화학습의 에이전트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며, AWS 딥 레이서에서는 여러분의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AWS 딥 레이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핸들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로틀이라고 하는데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대사인데, AWS 딥 레이서에서는 레이싱 트랙을 의미합니다. AWS 딥 레이서의 목표는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트랙 한 바퀴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강화 학습의 훈련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딥 레이서의 훈련 과정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험을 쌓는 것과 그 경험을 사용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AWS 딥 레이서는 트랙을 주행하면서 1초에 15번 사진을 찍습니다. 이 각각의 사진이 하나의 스테이트, 상태가 되고, 하나의 상태로부터 에이전트는 다음번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동차는 핸들을 조작하거나 어떤 속도로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동차는 트랙 위에서 위치가 바뀌게 되고, 15분의 1초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다음번 상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상태가 바뀌면 우리는 보상함수를 통해 리워드, 보상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상태, 행동, 다음번 상태, 보상값, 이 네 가지의 쌍이 경험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초기 상태로부터 종료 상태, 즉 차가 완주를 했거나 트랙을 벗어나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스텝을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가 실행한 어떤 행동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환경은 보상함수를 사용하고, 이 보상함수는 여러분이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보상함수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여러분이 AWS 딥 레이서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면 보상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예제는 트랙의 중심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18줄짜리 보상함수의 파이썬 코드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if-else 문에서 중심선에 가까우면 1.0의 보상값을, 중심선에서 멀어지면 0.1의 보상값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가 트랙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0.001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분야와 같이 강화학습 분야에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크게 가치 최적화, Valu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계열과 정책 최적화,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딥 레이서는 정책 최적화 계열 중에서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PO는 현재 정책 최적화 계열 중에서는 가장 첨단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능이 우수하고 일반화가 잘 되고 구현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WS 딥 레이서를 예로 들어서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AWS 딥 레이서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어떻게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딥 레이서는 다양한 AWS 서비스 위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먼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가 강화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합니다. AWS 로보 메이커는 가상의 레이싱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S3에는 모델을 저장하고, 아마존 클라우드 왓츠에는 로그를 저장합니다. 또한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은 시뮬레이션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콘솔에 표시합니다. AWS 딥 레이서에서 모델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의 컨테이너와 AWS 로보 메이커의 컨테이너가 실행됩니다. AWS 로보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현재 상태, 행동, 다음번 상태, 보상값 이 네 가지의 경험 데이터가 미리 정해놓은 양만큼 수집이 되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이를 이용해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한 모델은 다시 AWS 로보 메이커로 보내져서 실행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수집하게 됩니다. AWS 콘솔에서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트레이닝하면서 만든 모델, 시뮬레이션 비디오, 로그 데이터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WS 딥 레이서의 뉴럴 네트워크는 현재 상태, 즉 사진 한 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카메라에서 들어온 사진은 먼저 다운샘플링되고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된 다음에 CNN 네트워크에 입력됩니다. 이 CNN은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1개의 플리커넥티드 네트워크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N이 추출한 이미지의 피처는 정책 네트워크로 입력이 되고 그 결과로 액션 스페이스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출력으로 얻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6개의 행동으로 구성된 액션 스페이스를 보고 계시지만 뒤에서 데모로 보실 실제 딥 레이서 콘솔에서는 이 액션 스페이스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AWS 딥 레이서 콘솔의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콘솔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트레이닝할 트랙을 지정하고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보상함수를 코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모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저의 경험상 최소 2시간 이상은 트레이닝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상위권 입상자들은 5시간 이상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긴 시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트랙에 모델이 오버피팅 되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트레이닝이 끝나면 모델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주행을 시켜보고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트랙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모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 콘솔에서 AWS 딥레이스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새 모델을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에 새로운 모델의 이름을 규칙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노베이트 모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에서 사용할 트랙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래에서는 최대 핸들 각도와 각도의 단계수, 최대 속도와 속도의 단계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상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가 나옵니다. 미리 들어있는 예제 중에서 복사해서 이번엔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3개가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복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PPO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일단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준비 작업을 거쳐서 약 6분 뒤에 실제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트레이닝이 시작되면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값의 전체 합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로보메이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끝나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화면에서는 평가할 트랙을 먼저 선택하실 수가 있고 3번에서 5번까지 시뮬레이션 트랙에서 주행해 보는 것으로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의 한 바퀴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100%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끝까지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고 기록도 만족스럽다면 여러분의 모델을 USB 메모리로 실제 자동차에 옮겨서 트랙에서 주행을 하거나 가상 리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모델을 클론하고 보상함수와 다른 여러가지 설정들을 바꾸어 가면서 다시 새로운 모델로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데모를 보시고 AWS Deep Laser를 직접 시도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URL에 있는 실습 자료를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습은 Deep Laser의 보상함수를 코딩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팁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 AWS의 공식 기터부인 AWS 샘플즈에 가시면 Deep Laser라는 키워드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Deep Laser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면 여기 URL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반드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북에는 시뮬레이션 중에 만들어내는 로그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하는 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상함수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WS Deep Laser 콘솔에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그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USB 메모리로 자동차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실제 트랙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AWS Deep Laser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Deep Laser 자동차는 18분의 1 스케일의 4륜 구동 몬스터 트랙 셰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4메가 픽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인텔 아톰 프로세서와 4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터 구동을 위한 배터리와 프로세서를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각각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USB 포트와 HDMI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하면 리눅스 서버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WS Deep Laser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먼저 Ubuntu 리눅스가 있고 그 위에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1.0이 올라가 있습니다. ROS는 현재 로봇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미드레어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한 모델을 USB 메모리로 차에 로딩을 시키면 인텔 오픈비노의 모델 옵티마이저가 타겟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시킵니다. 최적화된 모델은 오픈비노 인퍼런스 엔진이라는 런타임 위에서 실행이 되는데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받으면 이 모델이 자동차의 다음번 행동을 결정합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차의 행동은 ROS의 디바이스 매니저를 거쳐서 PWM 신호로 변환된 다음에 자동차의 여러가지 모터들을 구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보고 트레이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실제 트랙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 이미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환경과 현실세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나 사람의 그림자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트랙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델이 일반화할 수 있도록 환경에 랜덤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출발 위치나 진행 방향에 변화를 주거나 카메라의 각도, 트랙의 색깔 등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지메이커 아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듈화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미리 트레이닝된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AWS 딥레이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강화학습을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난 리인벤트 2018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강화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툴킷 그리고 트레이닝 환경이 다양한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일단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나의 개발 환경에 통합할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닝에 필요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운영할 때의 비용 문제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작업도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사전에 구축된 다양한 RL 환경과 예제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이지메이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들과 툴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이지메이커는 오픈소스, 오픈AI 짐 규격의 시뮬레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강화학습 시뮬레이션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분산 트레이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인프라를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디버깅이 쉬운 로컬 모드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자동 모델 튜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RL은 크게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레이어에는 여러 가지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예제 노트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들은 기터브에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직접 관리하는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트레이닝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수정해서 여러분의 코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오픈 AI의 GI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수메리안과 AWS 로보메이커와 같은 AWS의 시뮬레이션 환경과 매트랩과 같은 상업용 시뮬레이터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커스템으로 제작하신 시뮬레이터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BYO라고 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다양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체를 제공하는 RL 툴킷입니다. 세이지메이커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텔의 RL 코우치와 RL 레이의 RL 립 툴킷이 미리 내장되어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트레이닝 작업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트레이닝에 필요한 CPU나 GPU 인스턴스의 프로비저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삭제됩니다. 여러 대의 인스턴스에서 분산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하는 인스턴스와 호스팅하는 인스턴스의 클러스터 관리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도 로컬이나 원격에서 하는 것 모두 가능하고 시뮬레이션도 병렬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4개의 딥레이서 시뮬레이션이 세이지메이커 RL과 로봇메이커를 사용해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딥레이서는 3D 물리법칙을 모델링하는 가제보라고 하는 오픈소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레이싱 트랙 위에서의 주행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서비스 콘솔에 가시면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 카메라 시점을 변환하거나 줌인, 줌아웃하는 조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딥레이서 콘솔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세이지메이커 RL 예제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주피터노트북 인스턴스를 먼저 열어서 세이지메이커의 이그젠플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강화학습을 찾아서 그 첫 번째 카트포울 노트북을 선택합니다. 카트포울은 좌우로 움직이는 카트 위에서 막대를 세우는 예제인데 강화학습에서는 헬로월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른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보셨으면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노트북의 앞부분에서는 필요한 패키지를 로딩하고 모델을 저장할 S3 버킷을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인스턴스 타입과 IAM 롤을 설정해 주고 인텔 코우치, RL 툴킷의 클립트 PPU 알고리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에 필요한 메인 함수를 정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랫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이는 RL 에스티메이터가 있는 코드가 세이지메이커 RL에서 강화학습의 트레이닝 작업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의 위치와 툴킷의 버전 정보,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타입과 개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진용해 준 다음에 트레이닝 작업을 시작합니다. RL 에스티메이터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세이지메이커의 파이썬 SDK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는 누적된 보상값의 그래프를 보고 트레이닝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통해서 막대가 카트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표준적인 강화학습 툴킷을 사용한 개발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강화학습의 개념과 AWS 딥레이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을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강화학습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RL에 대해서도 데모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AWS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을 아래 URL에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AWS 공인 강사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용성이 높고 비용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달에 AWS의 머신러닝 스페셜티라는 새로운 머신러닝 전문 자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술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